안녕하십니까. 2022년 8월 25일 울프입니다.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. 판단 변동 없어요. MLCC, 카메라 모듈,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끌고 갈 거예요. 라는 내용을 오늘 꼽아 보았는데요. 추세 흐름은 충분히 하락을 해줬고, 여기서 바닷건에서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다. 저의 의견은 매수 의견과 중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하반기 가전 수요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잘 대처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삼성전기가 있고, 또 다른 업체로 이노텍이 있습니다. 그 외 종목으로는 데보 마그네틱, 그리고 농심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참고 부탁드리고, 차트 보시고 오늘 시장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